영화 아쿠아맨과 로스트 킹덤이 한국 개봉을 확정지었다. 아쿠아맨과 로스트 킹덤은 DC 히어로 최고 흥행작 아쿠아맨 후속작으로 국내에서도 일찌감치 기대를 모았다. 지난 2018년 개봉한 아쿠아맨은 국내 누적 관객수 504만 명 이상을 동원한 바 있다. 국내에서 놀라운 흥행 성적을 기록한 아쿠아맨이 전편에서 슈퍼 히어로 탄생 과정을 그렸다면 후속작품에서는 5억 명을 다스리는 아틀란티스 왕국의 왕이 된 아쿠아맨의 전세계를 지키기 위한 여정이 그려질 예정이다. 아쿠아맨과 로스트 킹덤은 분노의 질주 시리즈로 전세계적 흥행 기록을 세운 제임스 왕감독이 연출을 맡았다. 특히 이순신 영화 완결편 노량 죽음의 바다와 같은 날 개봉해 빅네치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. 아름다운 흥행 기록입니다.